으 이거 30 아 여기 갑시다 너무나 80 시리즈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파워하고 좀 많이 높게 올려져 가격이 너무 비싸면 차라리 텀터도 별로 안해갖고 저거를 차라리 게임기를 하나 살까 한데 게임기도 잘 안해갖고 그 가성비가 제일 좋은것 같아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난 이해를 못하겠네 그쵸 그치 갑시다 왜 사람들 멀리 어떻게 가지 이걸 좀 배워야 되나 배틀그라운드 하는걸 배워야 되겠다 오우 한 명 내려오네 빨리 좀 드셔야 될 것 같애 저쪽으로 가면 되나 아 오 무슨 이쿠바 오 으 으 으 어 누굴 아 놀래라 아이씨 어 여기 배낭 드셨어요? 아니요 없습니다 저 있는데 배낭 하나 있어요 오케이 확인 무조건 배율을 줘야 돼 뭐 뭔 소리입니까 이거 혹시 스피커 틀어놨습니까? 아니 안 틀어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? 이어폰에서 그대로 들리는데 그 뭐냐 물가님 소리에서 들리는데 진짜요? 뭐 적입니까? 와우 먼저 먼저 한 마리 잡았고 두 마리 잡고 가라 좀 왜 덕분에 오가지고 그래 얘네들 왜 왔대요? 온다 발수리 뭐야? 뭔데니? 얘네들 뭐냐고 얘네들 아 진짜 우리 뭐 맛집이거 여기가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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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다 또 있다 총알이 없어요 총알 먹어야 돼 2층에 가 2층에 가 저 밖에 있다 저 밖에 있다 저기 저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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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어? 잠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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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당자 오른쪽으로 여기 있습니다 쑥쥐 나오는거 봤네 저 반대편으로 가볼까요? 오! 역시! 어디지? 들리는 거 이쪽에 들렸었거든요. 이거 S 방향 오케이 역시 날 잘 봤어 헬멧 하나 드시죠? 내가 어쩌면 오죽 내가 잘 알고 어? M16 있다 네 저는 M16이 안보이세요 안 모으세요? 네 어 저도 안 모으세요 조끼 근데 왜 파츠가 안보이지? 저 이쪽으로 가죠 1번 있는데로 가죠 1층 트이셔 제가 2층 트께요 위에 적 위에 적 위에 적 위에 적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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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2층 내려갔어 잡았습니까? 아 예예 우와 저 2층에 좀 살려줘요 우와 놀래라 C1층이 짱 박혀있다 우와 2층에 와 개 놀랬다 진짜 우와 C1 앉아서 숨어있는거요 샷건 아니었으면 이겼었는데 안으로 살짝만 오른쪽에 가까워서 와 눈이 없네 눈이 와 눈이 없네 눈이 와 눈이 없네 눈이 아 죽는다 아 죽는다 어 저 좀 살려주세요 뭐요? 죽었다 와 이거 죽는다고 아 거기 있어요? 나 피로 못 봤다 아 아 저거 뭐야? 어 어디있었는데?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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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이다이다 아 지금 죽인거예요? 아 아니 아니야 죽은게 아니고 와 아 잠잠잔잔잔잔잔 잔드 아 아우명 생존했는데 히 빨고 있나보다 연사 연사 오케이 살짝 운전을 돌면 될 것 같은데 와우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파밍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2초 1초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6명 남아서 차 없어도 저걸 왜 못 봤을까 자기장이 아프다는 거 생각 못했네 자기장이 죽었어요 저거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원에 살짝살짝 걸쳐 가면 되겠다 살짝살짝 걸쳐주고 돌이나 나무에 저집 조심해야 되겠다 큰 나무 뒤에 안 가보죠 그거 가지고 스코프로 살 땡길래 지금 4명 남았거든요 스톱 그거 딱 봤다에 누우면 될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저 집 거투머리가 그거네 뒤에 뒤에 집이다 들어 놓고 집이다 집이다 맞죠 집 딱 걸리니까 없거든 뒤에는 자기장 때문에 안 와요 뒤에는 없어 그거 약간 기울어가 보는 거 알쓰리 딱 누르면 이게 1될 줄